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대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은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랄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랑과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여인 두 아내 두 첩 네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 얻게 되는 자녀들의 이야기들 그게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내용들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에 곱고 아리딱다고 몸매도 이쁘고 용모도 예뻤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 다 했죠. 야곱이 그 용모의 한눈에 반해서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매달릴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지만 야곱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터라 레아를 조금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정의 전통적인 쓴뿌리인 편애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편애의 갈등 이 관계 가운데서 두 여인들 레아와 라헬 사이 아주 오죽 살벌 했을까 싶습니다. 비록 자매이지만 한 남자 이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있었지요. 특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사를 보는 걸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딱하게 모셨는지 레아에게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 내 아들을 안겨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라헬이 시세물 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조바심이 나서 자기 몸종인 비라를 야곱의 방으로 들이밀죠. 그래서 두 아이를 낳는데 단 납달리이고요. 이번에는 레아가 시세물 해서 역시 자기 몸종인 실바를 들이밀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갓과 아셀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레아 본인도 다시 아이를 낳았으니 이사갈과 스블론 그리고 딸 티나가 태어나죠. 마지막으로 드디어 라헬도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게 요셉이고 훗날 베냐민까지 낳게 되어서 야곱은 아들만 열두 명 딸 한 명 십이 남 일녀 많은 자녀를 얻게 됐다 라는 것이 어제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습니까? 십이 남 일녀 요즘 같은 저출산 사회에서 보기 드문 아니 거의 뭐 기적과도 같은 다자녀 이거는 다다다다다 자녀겠죠. 그간 참으로 대단하고 기특한 일을 하였다 뭐 이렇게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의 욕망 심지어는 자기 몸종들까지 들이밀었던 남편과자 안기게 했던 그렇게까지 경쟁해서 이기고자 했던 사랑과 전쟁이었구나 라고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은 이 난리 가운데서도 아무런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야곱의 나약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이 다 정답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과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이 난리통을 통해서도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 힌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것은 또 앞에 있는 17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고 아들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은 라헬이 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또 그 앞에 보면은 여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억울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함을 푸시기 위해 그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이다. 이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경건함, 선함, 완전한 인격 그러니까 이른바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전쟁,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 열망, 갈망 서로를 속이고 갈구고 이겨먹으려는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잘 갖춰지고 완벽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흠이 많고 나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런 사람들,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그 케이스입니다. 이 네 여인의 시기, 질투, 암투, 사랑과 전쟁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열두 아들들 그 과정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민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이 훗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열두지팡의 조상들이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기틀이 되는 것이 이 열두 아들들입니다. 또 나중에 또 무쌍하겠지만 이 열두 아들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들, 분쟁들 대표적으로 동생 요셉을 시기에서 머리 펄라버리는 참담하고 황당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 참담한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정과 더 나아가서 이집트와 많은 백성들을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두고 훗날 요셉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로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창세기의 후반부 아니죠.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떠나가서 66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훗날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선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완전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깨지고 무너지고 약하고 불안전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운수대통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복권 당첨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만사형 통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들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갈등, 분쟁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사랑과 평화보다는 사랑과 전쟁의 나란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약하고, 불안정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본다면 사랑과 전쟁과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과 평화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요.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고 싶습니다만 그러기는커녕 하루하루 버티며 살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동선 2차 훈련과 동직훈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꿈새 하프타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꿈새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어린이 미카헬을 돕게 되는데 그 아이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과 흔들린 이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늘 경험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꼭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또 슬퍼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이 꼴인지 좌절하고 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들의 그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도 열두 아들들의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는